3. 헤어핀 몸 들어와서 헤어핀 하고 헤어핀 쭉 들어오세요, 그렇지. 헤어핀 나이스, 드라이브, 둘! 빠르게, 짧고 빠르게 헤어핀, 둘! 이런 라인에서 스트로크를 하면 스텝 타이밍이 어떻게 잡혀야 하냐 치고 나서 바로 잡혀야 하는 거예요 스텝 타이밍이 바로 잡혀야 해요 이런 리듬에서는 전의에서는 이런 타이밍을 잡는다고 봐야 해요 스트로크 하면 놓으면 이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고 때리면 바로 이런 리듬을 잡아요 대신 스텝 타이밍을 바로 잡기 때문에 타이밍은 유지가 되지만 뭘 손해봐요 리턴하는 거리를 손해보죠 이렇게 치고 이렇게 리턴하면 어떻게 돼?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이런 리듬에서 이런 리듬에서 이렇게 리턴하면 타이밍을 놓쳐 이거 어떻게 돼? 잡아야 해 치고 치자마자 바로 X자로 교차하면서 바로 타이밍을 잡아야 해 바로 대신에 뭘 손해봐 거리를 손해보지 리턴하려면 그럼 가장 좋은 합의점이 어디냐 그럼 이렇게 잡아야 되냐 그건 아니야 너무 많은 거리를 손해보잖아요 어느 정도다 적당해 오른발 떨어진 위치 오른발 떨어진 위치 그 위치 그 정도에서 교차점을 만들어 주면서 터나는 게 거리 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때리자마자 톡 톡 이런 느낌으로 그러죠 톡 바로 오른발 또는 오른발보다 살짝 바깥죠 이 축이 왼발이 빠지면서 잡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X자로 교차가 되면서 톡 바로 뭐 이런 느낌 톡 톡 바로 좀 여유있으면 바로 들어오면서 톡 후이에서는 이런 리듬이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후이에 나와요 체공시간이 멀잖아요 웬만하면 많이 나오진 않죠 치고 치고 거의 들어간 리듬은 나오지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전이에서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스트로그를 하면 그 다음 상대방한테 내 셔틀콕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스텝 타이밍을 잡는 게 내 리턴 시간보다 내가 전달되는 시간이 더 상대방한테 빠르다 늦다 빠르다 내 리턴 시간보다 빠르다 내 리턴 시간을 다 확보해가면서 타이밍을 잡으면 타이밍을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둘 둘 그렇지 그렇지 바로 턴이 되어야죠 치고 턴 그렇지 둘 둘 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치는 경우의 수를 판단하면서 타이밍을 잡고 그 타이밍의 흐름을 조금 조금씩 변칙적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그 시점 그 시점이 중요한 거라고 시점 시점 타이밍 그렇지 둘 둘 셋 바로 둘 그렇지 던 전위에서 하는 이런 리듬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요 때리면 바로 타이밍 때리면 바로 타이밍 클리어 치면 클리어 치면 늦춰서 타이밍 그렇지 언더 하면 늦춰서 타이밍 전위에서 때리면 바로 타이밍 후에서 치면 리턴 하면서 타이밍 리턴 하면서 타이밍 리턴 하면서 타이밍 이런 게 아예 딱 몸에 아예 습관처럼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수고하셨어요 좋습니다 이번에 E4A라는 회사에서 아미노 리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아 이거를 저에게 협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이 아미노 리젠은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드세요 레슬링 선수 역도선수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 후에 인대와 근육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 저도 엘보 많이 알았는데 이걸로 한번 제 엘보 보강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